1945년 8월 15일 일왕 히로히토의 무조건 항복선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항복명령이 전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사할린에서는 8월 15일 이후에도 일본군과 소련군 간의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조국에서는 온 민족이 해방의 기쁨으로 들떠있을 때 사할린에서는 일본인들의 시퍼런 살기가 우리 동포들의 주의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32년 관동 대지진 때와 같은 조선인 학살 사건이 사할린에서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알려진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주오 학살 사건과 가미시스카 경찰서 학살 사건입니다. 먼저 미주오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주오 학살 사건은 일본의 항복선언 탓세 이후인 1945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사할린의 소부 해안도시 홈스쿠에서 내륙으로 40km가량 들어간 미주오. 미주오는 지명인데 현재의 이름은 뽀자루스코에입니다. 미주오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들에 의한 한인 집단 살해 사건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이틀 후인 8월 8일 그동안 일본과의 전쟁에 소극적이던 소련이 일본의 폐망이 임박했음을 알고 뒤늦게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극동의 일본군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남사할린에서는 소련군이 북쪽에서 진격해오자 일인들이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인들은 마을별로 제대군인들과 마을 청년들로 의용전투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주오 마을에서 일인 의용전투대가 이 마을 한인 21명을 일본 죽도와 죽창 등으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된 27명에는 3명의 여성과 어린이 6명이 포함되어 있고 냉동창고에 갇혔다가 바다에 던져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일인들과 한인들이 함께 살아와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일본 헌병의 사주와 비활에 저질러진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일인들 사이에는 조선인들 속에 소련의 스파이가 많다. 조선인들이 소련군에 협력하여 일본인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소련군 속에는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브레아트족 등 몽골 계통의 군인도 있었고 러시아의 귀한 고려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일인들은 사할린의 조선인들이 소련군 내의 그들과 내통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미주호에서의 그 같은 참혹한 학살 사건은 자칫 역사 속에 그대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1946년 초 이상한 소문이 소련 정보기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사할린으로 진격할 당시 미주호 지역 어딘가에서 일본 경찰들이 한인 및 가족들을 학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방첩기관 스메리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인들을 전범으로 처벌할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메리시는 마침내 한국 출신 61세의 농민 윤양원의 담과 같은 증언을 듣는 성과를 올립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2월 말에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오류 공장에서 미주호 마을로 소를 살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이름 최정환이라고 하는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집에 없었고 대신 일본인 아내 사토 미사코시가 자기 남편은 이미 작년 8월에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지라 사람들은 그녀를 마오카의 다른 한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저는 때를 엿보다가 그녀에게 당신이 재원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살해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8월에 러시아인들이 마오카에 상륙했을 때 일본 헌병의 명령에 따라서 미주호 마을의 모든 한인들이 살해당했다고 했습니다. 방첩기관 스메러시는 마침내 1946년 6월 학살 가담 1인 18명을 전원 체포해서 전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1947년에 블라디보스토그에서 총살형에 처해졌고 10명은 약 10년간 시베리아 유형 후 일본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주호의 지금 이름은 뽀자루스코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뽀자루스코에의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나지막한 언덕에 1996년 대한민국 사단법인 해외 희생동포 추념사업회가 세운 한국인 피살자 27인 추념비가 서 있습니다. 비 뒤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1945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뽀자루스코에서 일본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폐망한 분풀이로 곧 진주할 소련군에 협력하여 일본인들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27명을 학살한 천인 공로할 만행을 기억하며 희생당한 동포 영령들을 위령하기 위하여 이 길을 세운다. 우리 모두 과거를 영원히 기억하고 전쟁의 허망을 깨닫고 인류 평화를 애호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자. 이것이 추념비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우리 동포 학살 사건인 가미시스카 경찰서 학살 사건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